이거는 여름 콘사에 보시면 특수사와 A급 샌존 콘사 합사한 실이 나와있잖아요 그 실로 뜬거에요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또 그 샌존 실의 특징인 장점 중에 하나인데 구김이 없어요 그리고 부드럽고 하늘하늘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짝이 실을 섞어서 조금 더 늘어짐이 없는 탄력이 있는 실이 된 거고요 색상도 다 이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실로 옷을 떠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입습니다 변형이 거의 없어요